안녕하세요 드롤레슨의 다섯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캐릭터성으로 이제 물고기를 그려봤구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기본도형을 통해서 한번 그려 봤죠. 이번 주 할 것은 이제 좀 더 그리는 방법적인 것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지만 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쉬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될 거에요. 대신에 처음에 봤던 아 이거 그리면 쉽겠다 저 그리면 쉽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준이 좀 깨지는 수업이 될 것 같구요. 어 이제 새를 통해서 그리고 또 거북이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볼건데 패턴이란게 있어요.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물의 패턴도 그렇고 디자인 뭐 자연물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든게 이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캐릭터성 같은 것도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종으로 인식하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걸로 인식을 해서 뭐 이렇게 그거를 대상으로 관찰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패턴 같은 경우는 근데 대신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어 아름답게 그림이든 뭐든 느끼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음 정답은 없을 수 있겠죠. 정말 세상에 다양한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낄만한 패션, 건축, 디자인, 그림, 영화 너무너무 많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 중에서는 어 이제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음 어떤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숲이 울창한 예를 들어서 뭐 그림도 그리면서 한번 설명 드리면 숲이 막 울창하게 있는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강이 이렇게 있어서 뭐 여기서 뭐 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이런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과 이렇게 살았던 사람과 여기 있던 살던 사람을 또 이렇게 사막 지대에 뭐 이렇게 사막이 다양한 있는 더운 지방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뭐 선인장도 하나 그려놓고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각자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을 여기로 데려가고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로 데려갔을 때 서로 처음 보는 광경이지만 이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똑같이 처음 본 광경이지만 자연물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고 어떠한 뭐 또 다른 곳에 가서 산악지대든 어디든 여러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아름답다고 느끼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이란게 이제 그 반복되는 아름다움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잘 살리게 되면 아름답게 느끼게 해주는 상대방을 아름답게 느끼게 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답게 반복이 된다는 건 사실 그림에 있어서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되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손이 많이 간 아 뭐 진짜 이거 와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진짜 이거 그렸는데 시간 많이 걸렸겠다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얼굴 그렸을 때 머리카락을 다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수염을 하나하나 다 그린다든지 눈동자의 홍채를 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 야 이거 굉장히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정말 힘들었겠다는 것들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가지고 가서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경우가 어떤 건축에 뭐 어떤 이런 건축물이 각이 져가지고요. 여기 이제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어떤 패턴 이루는 뭐 유리창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빛이 반사되고 이런 질감 같은 경우 그런 거에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디테일 이런 것들을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패턴이 움직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테일들을 잡아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름답도록 훨씬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은 미술원 같은 경우 그 미술원에서는 그런 것을 하죠. 정기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연구작을 그려가지고 그 앞에다 이제 전시해 놓고 홍보 같은 거죠. 홍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린 친구들이 주로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어떤 그리는 대상을 정할 때 너무 복잡한 그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정말 뽀사시한 연예인들 이렇게 뭐 얼굴이 있고 진짜 조명을 해서 눈코임만 보이는 이런 눈코임만 겨우 보이는 이런 대상의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시작하게 된 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릴 게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림 있죠.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훨씬 훨씬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런 그릴 게 별거 없어 보이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뭐냐면 이 머리카락 한 올의 표현의 세련됨과 눈동자 하나의 형태의 정확함 그리고 결국에는 면으로 표현되는 그런 입체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실 때 그런 것들이 역어 없이 그냥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눈코잎 그리고 그리는 입장에서도 이런 그 어떤 구조에 대한 빛 같은 것들이 전면에서 빛을 때리고 있어 가지고 이게 명암이 크게 지지 않아서 굉장히 뽀사시한 시각적으로 이쁜 그림 이쁜 사진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오히려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웬만큼 익숙하고 손에 익지 않은 이상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게 되죠. 근데 음 반대로 야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그리지? 아 너무 그릴 거 많다. 뭔가 표현할 게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오히려 그리게 되면 이제 거기 반복되는 것들. 그러니까 대신에 반복되는 것들을 그리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나무 숲을 그릴 때도 숲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 잎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리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그려줘야지만이 이제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게 되면 똑같은 에너지를 쏟더라도 이런 그림들이 진짜 10배 이상 더 잘 그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뽀사시한 그림들도 나중에 정말 실력이 늘수록 더 욕심이 가는 그림이 되는 게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그리실 때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그림들이 사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그림들은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하여금 표현할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에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풍경화라든지 건축을 그리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요즘에 유행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펜 드로잉으로 어떠한 뭐 것들을 표현해서 더 자세히 그려야 되지만 이게 수업이니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 무늬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반복되는 패턴들로 어떤 일러스트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분들이 있죠. 이런 근데 이제 이런 자품들이 굉장히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주게 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넣고요. 물론 이거 하나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하게 되겠죠. 사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러프한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고 섬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 펜 하나도 안 나가게끔 이렇게 천천히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 형상이 나중에 어떻게 뭐 새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 얼굴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 사람 얼굴이 여기 막 숨어져 있고 그렇죠. 여기 숨어져 있고 일러스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그림들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어떤 화살표가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 물리적인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런 걸 그리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건 중에 세상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이런 반복되는 패턴 있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넣게 되면 어 그림 그리시인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노력 대비 굉장한 효과 뭐 어떻게 보면 그림을 러프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풀어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쇼핑을 할 때도 가격 비교를 해서 성능이 좋은 어 이거를 구입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그림 그릴 때도 효과적인 것들 노력 대비 처음에 하실 때는 어 이런 반복적인 것들을 어려 보이는 그림들 오히려 하게 되면 훨씬 더 반복되는 그림들 그리게 되면 이게 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된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선들을 패턴으로 해서 넣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런 연필의 어떤 이런 텍스처 같은 거 종이 결 같은 것도 하나에 어떻게 보면 터치는 하나 들어가지만 이런 종이 결 같은 게 종이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에 디테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이론을 보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옛날에 토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빗살무늬로 토기가 빗살무늬가 이제 생기면서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도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효과를 주게 되죠. 이거 신발에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패턴인데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이런 패턴이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으로 옷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패턴 같은 것들이 뭐 단가라 여름에 이런 줄무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어떤 새가 들어가 있는 새가 들어가 있는 어떤 패턴이 이게 반복이 되면 아예 하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벽지도 그럴 수 있고요. 디자인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는 가죽 같은 경우도 가죽만의 질감 있죠. 파이톤이라고 하는 뭐 악어 가죽도 있을 수 있고 소가죽 이런 것들이 있는 패턴들 지금 여기 있는 깔려있는 이것도 어떤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고 카본 소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쪽에서도 이런 걸 잘 이용하게 되면은 같은 색이지만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질감과 패턴을 가지고 어떤 색깔은 같은 톤이지만 정말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줄 수가 있고 음 또 어떤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 소재에 집착하는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를 봐도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 고유의 결 같은 경우가 하나의 패턴으로써 질감이라든지 시각으로 표현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디테일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을 이해 잘 못하게 하게 되면 굳이 음 단가가 높은데 그걸 왜 하냐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만 그런 패턴이나 소재의 그런 어 매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적인 철학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예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술 중에서도 뭐 어 텍스처를 줘 가지고 이렇게 음 뭐라 그럴까요 그 텍스처 고유에 만져지는 그런 느낌을 저도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 편집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반복되는 글자들을 어떻게 어 탁탁 배열해서 어 사진도 배치해서 더 아름답게 폰트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변화를 줘서 분위기에 맞게끔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 그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가장 베이직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된다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아름다움들을 표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날개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뭐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이루어져 있으면서 표현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느낌을 주게 돼요. 그래서 벽화 같은 경우에 그래피티 같은 그래피티를 벽에다가 날개를 해 놔서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기념 사진 촬영도 하게 되고요. 어떤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날개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로고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거는 뭐 자동차도 있고 어 신발도 있죠. 신발에도 이런 날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반복되는 패턴 중에 가장 신미성을 보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그리고 뭔가 날고 싶은 갈망 이런 사람의 꿈 같은 걸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날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개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실 때 어떤 대상을 정할 때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는 스케일링 같은 거 중요하지만 이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뭐를 그려야 될지 대상을 정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있어서 이런 반복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들 굳이 뭐 일러스트 같은 게 아니더라도 자연물이든 혹은 뭐 어떤 그림 대상이든 이게 피부 결이 될 수도 있고요. 홍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옷이 될 수도 있고 풍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그리시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상대방이 봤을 때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열대오림에 살던 사람들이 사막을 갔는데도 그 열대오림 같은 게 하나도 없지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 장관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하늘을 봤을 때 별이 있는 그 밤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봤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자료를 봤을 때 뭐 반복되는 것들 중에는 펜으로 하는 스케치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해보게 되면 독수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좀 더 러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 같은 것들을 정해 놓고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 정해 놓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바뀌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를 러프한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제 질감 같은 경우는 살려주는 게 좋겠죠. 이런 이런 부분들을 반복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성을 파악해서 저번 주에 리모의 그 특징을 파악해서 그리는 것처럼 이런 패턴들을 파악해서 이게 질감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러프하게 그리지만 반복되는 부분들을 스케치로 펜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은 이게 하나하나 다 똑같이 그리는 거는 또 다른 챌린지죠. 또 다른 도전이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어떻게 이제 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 가면서 이제 나중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시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떤 대상을 하시던 에스키스 같은 거를 하시던지 이런 러프한 것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무의식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 하지 않아도 이게 그라데이션 같이 이렇게 싹 이렇게 풀려나가는 형식으로 여기는 생략해져 이제 사람의 눈은 또 인식을 하게 되죠. 어느 영역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사라지면은 아 여기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선이라도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얘와 얘를 통해서 아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이제 대충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의 눈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재밌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도 날개의 곧은 그런 느낌들 살리기 위해서 저는 독수리의 날개를 표현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도 깃털의 결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의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스케치하는 선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연습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선연습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좋죠. 만약에 중급반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된다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지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림을 그리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맛을 이런 느낌들을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넣게 되면서 실제로는 여기도 더 나가면 이거는 수업이랑 관련 없는 거지만 그래도 넣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목 부분에도 이런 얘만의 그런 패턴들이 있죠. 결이 있는 거죠. 단순히 독수리로 치면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주게 되면 그림이 한층 더 러프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살려 가지고 러프하지만 더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명언 같은 걸 표현해 주면서요. 멋있는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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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라는 게 아무래도 새 중에서도 강력한 아이니까 굉장히 많이 그리는 소재가 되기도 하죠. 이게 연필로 하는 거냐 이제 펜으로 하는 거냐 또 다르고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 한번 펜 드로잉도 재밌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펜으로 한번 볼펜으로도 상관없고요. 모나이 펜으로도 상관없고 러프하게 그리는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이런 결부분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자유로운 느낌들을 표현해서 이런 독수리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왜냐면 항상 잘 그려야 되고 잘 그린다는 기준이 이제 뭐 똑같이 그리거나 정말 똑같이 뭐 기타를 표현해야 되고 이런 거에 중점이 돼 있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는 걸 이게 보면 너무 힘들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성격상 디테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럴 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러프한 것도 한번씩 보게 되면 아 나는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느낌들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그림 그리는데 재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버려서 이게 재미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겠죠.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죠. 여기서 뭐 이런 콩테 연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연필 같은 거 좀 더 이런 긴 쪽으로 러프하게 톤을 한번씩 채워준다든지 채워주고 강한 부분 이렇게 해 준다든지 연필을 길게 깎아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기원적인 큰 톤을 넣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펜으로 하는 러프한 거고 뭐 조금 더 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 볼까요 음 똑같은 걸 하더라도 연필 같은 경우 또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우개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형태를 신경 써서 영역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기본도형이라고 친다면 얘는 진짜 정말 긴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구가 구가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착착착착 이제 쌓여 들어간 거고 그리고 깃털 같은 경우는 사실 펜드로잉 펜드로잉을 좀 러프해도 소재 특성상 어 이게 거친 맛이 있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게 깃털의 털 느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씩 해보면 또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들이 이제 결에 이 얘가 이제 치킨으로 치면 윙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크게 이렇게 있고 꺾여서 이 결들을 해놓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여기도 얘를 기준으로 뽑으면 털이 얘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이런 이런 형태선 결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구요. 크게 보는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한 다음에 뭐 근데 이거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약간 선의 느낌을 표현해서 또 하게 되면 연필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톤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되는 거죠. 이런 부드러운 그 깃털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기본 도형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치고 결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결을 지키면서 물론 이거 진행하면서 여기 안에 또 손을 봐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잘 안 보이는 부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둠으로 묶어 놓고 나중에 터치로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진해지고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못해요.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도 역시 깃털도 자연물이다 보니까 여기 이런 이런 부분들에 형태도 지그재그죠. 약간 지그재그 약간씩 달라요. 자 이것도 역시 역시나 일단은 부드럽게 풀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을 좀 살리게 되는 거죠. 살리시되 여기 보면은 특징들 있죠. 패턴을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 부분들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튀어나오는 부분들 이런 이런 패턴들을 좀 익숙하게 되면은 오히려 딱 봤을 때 어려 보인다 이런 그림들을 대상으로 그려야 되는 거면 이게 아 좋다 이렇게 아마 될 거에요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이거 표현하면은 어 그냥 이 퀄리티가 엄청 잘 나오겠는데 이런 식의 그리기 전에도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걸 그리는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봤을 때 아 너무 어려 보인다 하는 부분 그림들을 오히려 그렸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 지는 거에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건 좀 반 어 반대죠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 그림들이 더 그렸을 때 쉬운 거고 왜냐면은 눈이 분산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연애인 얼굴 같은 경우 뽀사시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뽀사시 하니까 특징들이 또 많이 죽어요 그래도 요즘에 뽀사시하게 하게 되는 경우엔 또 포토샵 같은 경우로 이제 수정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이게 진짜 얼굴의 특징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더 또 보고 그리면은 또 어렵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목적 자체가 이제 펜 드로잉이다 이러면 뭐 당연히 그려야 되지만요 습작 같은 거 하실 때는 효과적인 가격 대비 우수한 그런 느낌으로 하실 거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그릴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수업을 몇 년째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력이 좀 껑충 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대신에 굉장히 열심히 그리시면 되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노력이 어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알고 넣게 되면요 이게 그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배신을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어 대상을 좀 잘 못 정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럴 때부터 이제 그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뭐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짜증만 나고 근데 입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입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수업이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 많으신 분도 많고 저도 그랬고요 뭐 이렇게 있지만 잘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그 교수가 교수님들이 그 많은 그림들을 톡톡 걸러내는 거 참 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데 그 요소 그러니까 그 사람 부분들이 이제 딱딱 걸러낼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아름다움의 기준인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조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입시를 암기식으로 너무 외우게 되면 오히려 어려워 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장르의 어떤 걸 하시던지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건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뭐 시대 상황이나 트렌드 뭐 이런 그 업계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본질 자체는 그러니까 그림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들 장르가 다른데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리시면은 그림 그리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더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거에 계속되는 반복이죠 반복해서 얼마나 연필은 연필만의 또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톤으로 생략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복된다고 이제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커스 자체를 여기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잡은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제 시선이 일로 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런 날개 부분 날개 이제 각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뭐 다시 아까 멋있는 이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면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얘를 이런 덩어리들 이렇게 꺾여 있는 덩어리들 이렇게 꺾여 있으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나중에 좀 더 더 그리시면서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그림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죠 얘들도 강대뼈 같은 게 있고 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사람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결들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결들 얘도 이제 이 구조에 따라서 이쪽 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쪽 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결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그림이 찌그러져 있는 뭔가 이게 안 맞는 듯한 느낌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린 그린들이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보시면은 그린 그린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와서 다시 얘를 조금 더 손 보고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연필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빛 때문에 연필 같은 경우는 반사가 되거든요 흑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더 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빛을 봐서 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면 돌아와서 두 번째에서는 다른 것들을 보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랑 또 다시 한번 그 패턴에 대해서 아름다운 느끼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